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임진선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 울려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유학은 시대마다 국가의 주요 통치인 이념이었습니다 현대시대의 유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유학은 미래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학 전공자 또는 유교 관련 단체나 전통문화와 유교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신 각 단체 대표님들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사단법인 예지원 정영순 교육팀장님 또 성균예절차문화연구소를 겸임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을 모시고 유학의 소리 멀리 퍼지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유성만리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만리 시청자분들 위해서요 소개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단법인 예지원에서 교육팀장을 맡고 있으며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생활예절 다도 전공 졸업생들이 모여서 운영하고 있는 성균예절차문화연구소 소장 정영순입니다 유성만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긴 터널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터널의 끝에 도착할 때까지 유성만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곱게 고운 한복으로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앞서 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성균예절차문화연구소 그리고 우리 예지원 어떤 단체인지 먼저 성균예절차문화연구소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성균예절차문화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생활예절 다도 전공자들이 석사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졸업한 동문들이 뜻을 모아 출발했습니다 출발은 생활과학대학원에서 2004년 동문회를 결성했었고요 2008년 연구소를 설립했다가 분리되어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도 저희가 생활과학대학원에서 유학대학원으로 이동하면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합대학 제가 제1대 소장이 되었습니다 주된 활동은 대학원 과정에서 수련했던 이론과 실기를 기반으로 해서 예와 차를 통한 고품격 문화를 널리 실천하고 수련하고 있습니다 차와 예를 통한 고품격 문화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고요 연구소 구성원은 동문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와 차 관련 현장에서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는 선배와 호배들이 교류를 가지면서 교량의 역할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생활예절 다독과 선후배의 구신점이 되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생활예절 다독 전공과 생활과학대학원 소속이었다가요 유학대학원으로 이관되면서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막중한 자리에서 큰 기둥으로 활동하고 계셨네요 단체 활동 외에 개인적인 질문으로 아까 소개해 주신 사단법인 예지원 어떤 활동들로 바쁘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직장인으로서는 소속된 곳에서 업무와 연구소 업무가 겹치면서 평소보다 굉장히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2022년 가을부터 조금씩 닫혀있던 교육의장이 열리면서 대면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죠 역시 얼굴을 대면하는 교육을 한다는 설레임으로 보냈었고요 연구소에서는 2년마다 개최했던 동문들의 회갑다리가 있습니다 그 회갑다리와 송년잔치를 겸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한 3, 4년 만에 얼굴을 뵐 수 있었던 동문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뜻깊고 행복했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많이 행복했습니다 아, 네, 얼굴에서 우리 소장님의 행복이 부더납니다 개인적인 업무와 병행하시면서 연구소 그리고 또 예지원 큰 살림을 책임지시느라고 정말 분주하셨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속한 곳이 사단법인 예지원입니다 속한 단체의 교육 총괄과 행사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사회와 교육, 성년예, 외국인 문화체험, 무용고 장례, 의정 같은 행사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들을 교육하지는 못했었고요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 분들은 개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작은 분들, 작은 인원에서 예절을 전파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예절 교육 관련된 활동을 하시면서 직면하시는 애로점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느꼈던 게 디지털적인 시간 속에서 아날로그적인 시간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절과 다도의 공통점은 주로 오래 대하고 시간이 갈수록 맞게끔 쌓여져가는 특성이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면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최대의 효과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끝나고 나면 평가에 여전하다 보니 굉장히 곤란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혹은 또 다른 어려움이라면 나이가 있거나 젊거나 혹은 어린 대상일지라도 어쩌면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쌓아온 기본 예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예절에 어떤 걸 알고 있는지 인식을 못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을 할까? 어떻게 시작하면 본인이 예절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자본심을 일깨우면서 시작할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바뀐 일상의 풍경들이 가져다 준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빠른 전환이 필요했고요 교육 방법에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아날로그적인 환경에서 빠른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사실 저 같은 세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면을 가질 수 있어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빠른 전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네, 시대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요 모두가 혼란스러웠던 시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전통 교육 현장에서는 더욱 대면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들이 비대면으로 진행하셔야 되니까 난감한 시간이었으리라 진작이 갑니다 그러면 디지털 전환으로 어떤 방법들을 도입하셨고 또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대면과 비대면의 교육 효과만에서는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현장의 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 교육에 임했었는데 온라인적인 비대면의 교육에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전 청소년 교육 담당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대면 교육에서는 예절실에서 진행했던 교육을 비대면 교육에서는 학교 방송실에서 했었고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교실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힘들었고요 듣고 실습을 할 때는 보조 선생님들이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투여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발생을 했었고 다도교육은 특히 다도교육은 차를 마시지 못하고 다구를 만지고 자세를 바로잡는 교육인데 대신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었습니다 어떤 세트를 준비를 했는데 차, 다식, 티백차를 그리고 우리는 방법을 인쇄물을 만들어서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집에서 부모님들과 같이 나눠 마실 수 있는 숙제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약 한 2천 세트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교육생들과 눈을 맞추는 교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반응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비대면 교육에서 제가 상당히 당황했던 점이 많았던 것은 그동안 내가 전달할 수 있었던 방법이 과연 바른 방법이었나 한번 생각하는 나를 다시 돌아보는 교육하는 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 게 어쩌면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면 그동안 저에게 교육받았던 아이들에서 그 효과적인 변화를 찾아본다면 공감을 끌어내주고 아이들의 빛나는 순간을 같이 했었던 그 순간이 참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심어주던 교육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어쩌면 비대면에서는 아이들에게 주지 못했고요 대신 교육생을 엄격하게 됐다면 비대면 교육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환경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다양한 거리에 상관없이 다양한 지역에서 좀 더 자유롭게 예절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었고 분위기를 줄 수 있는 교육을 교육의 방법을 찾지 않았나 하는 스스로의 다짐도 새겨봅니다 네, 오랜 시간 몸담아 활동하시다 보니까 예절 교육의 환경이 변해도 또 다른 차선으로 또 최선의 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소장님의 예절에 대한 열정이 마음의 깊이가 옆자리에 있는 저에게까지 흐끈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가 일상에서 범하는 예절의 오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절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를 잘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족 구성원 안에서 나의 위치는 어떻게 돼 있나 내가 주인이면 손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반대로 내가 손님이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직장에서 내 위치에 따라 상사 또는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왔었나 등등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누구누구답게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큰 범위로 보면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고쳐나가야 되겠죠 큰 예를 들자면 아이와 동행한 부모님들이 흔히 많이 치르는 오류가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면 그래도 어른을 만나면 아이에게 인사는 시킵니다 그럴 때 본인은 인사를 하셨는지요 먼저 어른이 어른을 뵀을 때 인사를 하고 쭈빛쭈빛하고 있는 아이에게 인사를 시키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흔히들 보면 인사드려야지 하고는 본인은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엄마는 안 했는데 하는 생각을 그럴 때 한번 돌아보는 게 우리가 오류를 점검해 보는 얘가 작은 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 대한 역할의 인식 부족과 그로 인한 부재가 예절 오류의 단초가 되는 것이었군요 제가 나고 자란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개인의 위치에서 누구누구가 답지 못하고 그 역할에 대한 상황을 인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오류를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 스스로도 진행자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잘 하고 있는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예절참문화연구소라든가 행사나 교육으로 소장님을 뵀을 때 한복이 참 곱다 어쩜 저렇게 고우실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 때문에 한복을 입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한복을 좋아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복을 저렇게 아름다운 자태로 소화하시는 비결이 어떤 비결이 있으신지 우리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행자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복은 개인적으로 익숙함과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개인 사담이 좀 들어가자면 추억의 옷이죠 어릴 때 바느질을 하셨던 어머님 덕분에 일찍 한복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때는 한복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한참 놀고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전기로 하는 바느질이 아니었고 손으로 돌려서 하는 바느질이었기 때문에 뒤에서 누가 손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장녀였던 제가 그 담당이었거든요 그랬던 한복이 그렇게 싫었던 한복이었지만 어느새 제일 가까이에 익숙해서 서며 들어 있었죠 그래서 한복이 어쩌면 그때의 싫었던 점과 좋았던 점이 교차되면서 지금의 즐거움, 그 다음에 합쳐서 좋아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아마 시너지 지금 자태라고 말씀하셨죠 자태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리자면 공자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자님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시는 말씀 중에 조금 빌려오면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해서 저도 좋아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좀 합리적으로 편하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한옥 구조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한복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입었던 지혜가 있습니다 허리끈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앞치마를 이용해서 여자분들의 얘기겠지만 앞치마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커버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주 입으면 일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옥 구조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잘 입는 거는 불편한 점을 조금 들어보면 계단 올라가실 때 불편하시죠 그리고 시장을 가야 되는데 짐이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어떻게 한복을 잡고 가느냐 자 먼저 계단을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계단 올라가실 때 앞자락 잡으시면 앞에 안 밟힙니다 그러면 핸드백을 들었다 두 손으로 못 잡으시죠 그러면 한 자락을 잡으시면 한쪽 왼쪽 자락 잡으시면 오른쪽으로 핸드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승용차 타실 때 내리고 나시면 굉장히 구겨져 있습니다 남복이 민망할 정도로 자 그럴 때는 치맛자락을 살짝 들쳐서 승용차를 타시는 여기서 실습을 못하니까 저는 실습 교육을 자주 하는데 실습을 못하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살짝 치맛자락 들고 아무도 안 볼 때 속치만 보여도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 내리실 때 덜쳐줬던 치맛자락으로 살짝 덮으시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덮이면 안자락은 구겨졌지만 겉으로는 구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장실에서 문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자 그럴 때 걸을 때도 발로 툭툭 차시면 그렇다고 툭툭 티내지 마시고 살짝살짝 외시버선 보일듯 말듯 걸으시면 굉장히 편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불편하다는 건 좀 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한복 입으셨던 추억을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그때 입으셨던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복이 결코 우리 생활을 그렇게 많이 불편한 건 아니지 하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잘 입는 비결은 뭐라고 또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는 편하게 입는 방법이었다면 한복은 단정한 맛이죠 저기 동정을 잘 봐주세요 동정을 보면 동정은 브이네크 그 다음에 겨드랑이라든지 어깨선이 흘러내릴 수 있는 방법이 맵시키에 있는 방법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과 외국인들이 궁궐이나 유적지에서 우리 한복을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입는 모습을 보면 저는 굉장히 흐뭇합니다 잘은 괜히 어깨도 들썩이게 되고요 왜냐 제가 한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입으실 때 아까 동정 말씀드렸는데 머리를 저처럼 단정하게 묶거나 아니면 노리개, 빗꽂이, 댕기 등을 이용해서 전통의 멋을 살려주신다면 아주 좋은 옷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옷은 한복은 제 개인적으로는 예쁘게 입는 옷보다는 멋있게 맵시라는 말을 넣어서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옷을 궁궐 앞에서 대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머리를 단정하게 해달라는 거 머리가 납풀거리더라도 그리더라도 뒤에 머리건으로 꼭 한 번은 묶어달라는 거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자주 마음 편하게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잘 입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옷은 예쁘게 보다는 맵시 입고 편하게 입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넣어놓았던 한복을 한 번 꺼내주셔서 아, 옛날에 이런 경우에 옷을 입었지 그래, 어떤 행사에 다시 한 번 내가 한복을 입는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자는 아주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감사하고라도 우리 옷을 제대로 입자는 생각입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소장님의 교육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차를 탈 때, 화장실을 이용할 때 한복을 입는 방법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또 그 안에서 멋을 찾아서 입는 방법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한복은 우리의 예를, 우리의 미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기쁨 있는 옷인 것 같습니다 즐기는 마음의 차이가 한복을 입는 기쁨의 차이구나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자리였고요 오늘부터 마음가짐을 달리하면서 한복을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또 이야기를 나눠주시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흠뻑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생활에서 묻어나는 예절의 향기인가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YCN 유성만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또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유학 관련 활동하는 단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도 있고 이런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유성만리에 많이 소개되고 또 많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소개된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소개되어서 시청자분들이 정보를 얻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미 말리에 말리는 뜻을 아시겠죠 말리에 유성이 전해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프로였습니다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성이 말리에 전해지는 프로그램을 위해 저희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예지원 교육진장님이시자 성균예절참문화연구소 정연순 소장님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유학 관련 활동하시는 고충도 들어보고 소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환한 미소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장님의 귀한 자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유성마리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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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